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고양시 소재 A재빵소가 인근에 불법폭포와 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엔 이미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폭포수사들이 해당 관청인 덕양구청의 정보 공개 요청 후 지난 20일 현장에 나가보니 폭포와 주차장 위법 행위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폭포수 설치 불법 행위 외에도 폭포 아래편에 있는 비닐 천막을 친 10여 개의 야외 매장용 가설 시설물도 위법으로 설치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또 비닐 천막 시설 주변에 바닥에 깔린 잡석들도 불법 형질 변경 행위로 드러난 데 이어 가건물 꼭대기와 야외 매장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들도 위법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의 더 큰 문제점은 그동안 A재빵소 주변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해당 관공서인 덕양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들이 빠른 조치를 미루고 제대로 순찰이나 시정명령 등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미온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그린벨트 내에 폭포를 하고 주차장을 불법이라고 하고 내가 구청에다 신고를 해도 이거 뭐 나와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뒤늦게 언론과 지역 여론을 의식한 덕양구청 해당 부서가 민원인들에 대한 공문서 형식의 회신을 통해 151-1번지와 개발 제한 구역인 151-2번지 일대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모든 위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건축법 위반 행위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행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행정대 집행에 따른 훼손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로 매번 사소한 시정조치나 벌과금 부과에 그친다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